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끄는 단체가 있습니다. 정말 윤리를 지키는 그러한 단체입니다. 그 친구는 예수님을 1998년도에 영접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는 이미 성인이었고 그는 굉장히 알아주는 이러한 건축 모임을 썼습니다. 그 건축 회사 안에 있었는데 그 건축 회사가 병원도 짓고 고속도로도 짓고 이러한 상황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다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 꿈에서 그는 이 바다에서 오는 세 가지 파도들을 봤습니다. 이 세 개의 파도들이 이 땅을 덮는 것. 첫 번째 파도는 기도의 파도. 두 번째 파도는 윤리를 지키는 것. 깨끗한 삶. 세 번째 파도는 영혼의 대추수. 그가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. 이거 주님이 주시는 꿈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런 꿈을 두 번 더 꾸게 해주세요.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두 번 더 꾸게 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고 그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걸 그는 알았습니다. 그가 생각하기를 그 첫 번째 파도는 이제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아, 기도 모임을 좀 시작할까? 그가 가가지고는 이 축구장을 임대했습니다. 빌렸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가의 배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. 생각이 크잖아요. 축구장을 빌렸어요. 기도 모임을 위하여. 그러면서 그가 2000년도에 그 첫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아, 그 기도 모임에 몇 명이나 왔나요? 그가 대답하기를 4만 5천명이 왔습니다. 그가 또한 말하기를 교회 리더들이 그를 굉장히 반대하고 공격했대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리더들은 이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. 아니,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 지가 뭐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구장에서 기도 모임을 이끈다냐? 그 기도 모임이 바로 전세계적으로 기도의 날로 정하는 모임이 됐습니다. 바로 이 친구가 자기의 그 간증을 나눌 때 기억하시죠? 그는 건축 엄청난 규모 사업가입니다. 이 간증을 나눌 때 기독교 리더들, 꽤 저명한 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 저명한 리더 중에 한 분이 바로 루 잉글 목사님이었습니다. 여러분 루 잉글 목사님 보신 분 아시죠?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 몸을 루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저희 친구 이름이 그램인데 그가 이런 대화를 나눴을 때 루 잉글 목사님은 또 다른 국제적인 리더들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.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하루 사람들이 모이는데 3억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3억 명 기도 모임을 위하여 막 계획하는데 바쁘다면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국제적인 기도의 날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?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. 전 세계에 모여서 그날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돼요? 그가 대답하기를 2010년도 6월 8일에 6억 명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. 그 6억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루 목사님과 다른 리더들이 전부 다 놀라는 표정으로 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도대체 몇 명이었다고 다시 말해봐요? 6억 명이었습니다. 제 친구 그램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세계적인 기도의 목소리라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. 그래서 6월 그 기도의 날에는 3억에서 4억 명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그날 기도합니다. 여러분 예언적인 사역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서 순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크게 역사하십니다.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.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.